반갑습니다. 앞서는 통합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1이 된 친구들 그리고 또 될 친구들에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총 3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하나는 자세, 하나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화생제의 특성, 또 다른 하나는 이게 과목의 특성상, 우리 공부의 특성상,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학문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하진 않잖아. 그치?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내신 시즌 때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쌤이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여유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겨울방학 시즌이다. 지금 이 퀘스트를 보고 또 공부를 하겠다라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야.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엠마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열심히 할 거잖아. 그치? 쌤이 오히려 해주고 싶은 얘기는 힘을 조금 빼. 왜냐하면 여러분, 고1은 이제 스타트를 이제 막 끊는 거야.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대가기 전까지. 지금 너무 힘을 빼버리면, 힘을 너무 넣어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빨리 지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을 빼.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칭찬하고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너무 암기하려고 들고, 너무 힘을 바짝 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혀요. 통학과학의 내용이 그렇게 적진 않거든. 해서 겁내맞네. 힘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 과목에 있는, 통학과학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의 스토리가 뭔지. 이거를 먼저 편안하게 내가 한번 보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할 거야. 알겠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나. 그리고 시험 때 힘 빡 들어가면 기억 안 나서 틀리고 이런단 말이야. 편안하게 공부를 하자. 두 번째, 이거는 또 선생님 이제 고3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겸손이야. 겸손.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과목에 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주로 이렇게 표현해. 아, 이거 한번 공부했는데 모르겠어요. 안 할래? 이런단 말이야. 또, 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걸 선생님이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생소한 게 많더라. 생소한 건 한 번 봤을 때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대신 생소한 건 반복하면 당연한 걸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어, 한 번 했는데 모르겠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다. 왜 한 번 해도 몰라. 막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한 번 해서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물론 이제 한 학교에 한 두 명, 전체 그 어떤 지역에 한 두 명 있겠지만, 천재 같은 애들. 걔네들은 우리랑은 조금 결이 다른 친구들이니까 걔네는 배제하고 어?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한 번 봐서 몰랐어. 편안하지 뭐.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어? 겸손하게. 오케이?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 번 봤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 반복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되진 않을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 상위권으로 가는 키워드는 반복이 될 겁니다. 알겠지? 스스로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똑같이 어렵다라고 표현한 게 생소했었던 건지, 정말 어려웠던 건지에 대한 게 눈에 보일 거야. 반복하면 생소한 것들은 쉽게 될 거고, 어려운 건 계속해서 좀 어려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에너지 쏟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요? 오케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 때 선생님이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세 되게 중요하니까 주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지? 얘가 두 번 만에 됐어. 난 두 번에 안 될 수도 있지. 난 세 번, 네 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얘랑 자꾸 비교를 하는 순간 쌤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을 때가 가끔 있어. 내가 그런 나를 발견하거든. 얘랑 비교했어. 그럼 얘보다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그럼 하기 싫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반복해서 공부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세에 대한 쌤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두 가지 키워드고요. 이제 과목별로 조금 얘기를 하자. 첫 번째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을 거야. 물, 화, 생, 지 순서로 얘기하겠습니다. 물리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는 여러분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주로 현상들을 보여줄 거야. 오케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학문의 특성상 그 이유를 아주 간편하고 간략한 공식으로 제공을 할 거야. 그거를 우리는 법칙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러면 시험 볼 때 필요한 거는 사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잖아. 그치? 이거를 다양한 현상에다가 접목해야 되는 거다. 응용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부터 해? 이거부터 하더라고. 잘못된 거지 그러면. 왜? 물리라는 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 현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 그것들에 공통된 이유, 원리가 있을 거야. 그거를 파악해서 법칙화한 거야. 그럼 이 스토리대로 공부해. 그치? 그래야 이렇게 가야 이 법칙이 이해가 되고 이해 후 암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면 좀 더 빨리 암기가 되거든. 그러고 나면 내가 공부한 다양한 현상들에다가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것만 드립다 공부해버리니까 문제에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물리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런 게 포인트구나. 됐고요. 두 번째, 화학이라고 하는 걸 잠깐 소개할게. 화학은 제일 먼저 무슨 반응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막 결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 그러려면 영어의 알파벳 같은 기본이 있어. 뭐죠? 그렇지. 원자의 주기율표가 있을 거야. 원소 주기율표. 그럼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가 의미하는 게 욕한 거 아니에요? 주기와 족 같은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떻게든 종이라고 족, 주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거든. 오케이?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 그리고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서 공부하고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예로부터 어떻게 결합한다 어떻게 반응한다 구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 그냥 반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더 쉽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화학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더 낫구나. 화학적인 과목적 특성을 선생님이 소개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요게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이라고 하는 거죠. 고1들한테는 유전과 같은 어려운 걸 내진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세포분열이라는 파트가 있기는 하나 그건 중학교 때도 하는 거잖아. 유전, 가계도 분석 이런 게 나오진 않아. 그건 고3들이 하는 거지. 고2, 고3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색깔을 또 똑같이 넣자. 그냥 이게 생명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썰들이 많아. 옛날에 생명체가 어떻게 되어났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나왔어? 모르지. 근데 그냥 이럴걸? 이렇게 이제 썰들을 소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식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물론 과학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여기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해 주셔야 돼. 오케이? 음 생명체가 어떻게 나왔어? DNA가 뭐고 RNA가 뭐고 염색사가 뭐고 염색체가 뭐고 히톤 단백질은 뭐고 뉴클레타이드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게 체세포분열은 어떻게 하고 감수분열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고 유전자 풀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진화가 되고 이렇게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파트가 고일 통합과학이에요. 오케이? 그러니 생명의 본질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용어에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 오케이? 이게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 네 번째 네 번째 지구과학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보통 이제 뭐 나오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때요? 지구 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잖아. 지구 구성 구성하는 애들끼리 어떤 작용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소개한 걸 딱 받았어. 우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얘는 이렇게 생긴 거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예를 들면 뭐 기권은 이렇구나. 숙권은 이렇네. 우와 신기하다. 지권은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냥 하나의 예시를 하는 거야. 내가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구성들이 나와 소개를 해주면 그 소개한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지 뭐. 오케이? 해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생지로 구성이 돼 있어. 내용이 엄청 많지요.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조금은 있어. 자세 생각해?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금 벌써 겨울 때 이렇게 신경 써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 하고 있는 거야. 여유를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과목별 특성이 이러니 이런 내용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됐죠? 자, 이게 이제 통합과학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소개한 거니까 저기를 여러분이 파악하면서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 보지는 않으니까 내신 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사실 이거는 학교가 500개 있으면 내신에 대한 방법은 500가지가 될 거야. 학교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그죠? 자, 여기 쌤 지금 이 말에 포인트가 있네. 봐봐. 통합과학은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그거를 1년 동안 다루기에는 음... 좀 힘들 거야. 벅찰 거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여러분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약간 추릴 거 추리고 뺄 거 빼고 조금 집어넣을 거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최적의 조건으로 아마 수업을 해주실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쌤은 물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 통합적인 그런 개념을 소개하지만 학교에서 조금 다르게 나갈 수도 있다. 그럼 다르게 나가는 건 어떻게 돼? 그렇지. 선생님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의 내용을 프린트를 제공할 거거든. 해서 시험 때 내신 때는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제일 먼저는 학교에서의 필기 학교 필기가 주어질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야. 이거를 우선시하면 돼. 자 그럼 여러분 방학 때 우리 쌤 강의도 그렇고 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쌤이 반복 얘기했잖아. 쌤이 교과서적인 모든 내용을 싹 다 다루는 강의를 보여주잖아. 그럼 그걸 공부하고 나서 학교에 갔어. 그러면 아 저게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더 쉽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예를 들어 공부하는 친구가 옆에 있어. 얘는 잘 못 알아 듣는 것 같아. 난 알아 듣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약간 상대성이 있어서 쭉 올라가거든.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돼.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우리가 공부를 시켜주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시켜준다. 정정하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때는 학교 필기 위주로 공부하시고 프린트물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그 선생님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게 나올 거란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의 시각 포커스 좀 힘을 실은 중요도를 실은 곳 이런 곳들이 여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선생님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야. 내신 시험의 포인트는 학교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에 자신 있어. 그럼 생명과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수업하지 않겠니. 그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2학년 3학년 수업에 어느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선 파악을 좀 해봐봐. 응?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조금 해봐봐.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 이제 Q&A를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걸 제공 안 하지 않으실 거거든. 모든 자료를 다 주셔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Q&A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아니면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아니면 이거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보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청해야 돼. 이해 돼? 또 이제 가끔 쌤이 농담으로 이제 교훈실 가서 학교 선생님 책상 위에 어떤 게 올려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교과서가 있는지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 그럼 그런 거를 우리도 참고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어떤 걸 들고 다니시는지 뭐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뭘 들고 와서 이제 뭐 얘들아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 이렇게 막 해주실 거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놔.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 참고하시면 돼. 오케이? 해서 쌤이 여기서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나 쌤이 이 내신 시험 때는 이 학교 필기와 프린트물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 내용이 많고 힘들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을 거야.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서 와 이런 게 있네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네 이런 느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 말고 쌤이 이제 고2 고3 또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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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